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사주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느니 너희가 청균은 붐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붐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오늘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시대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면 평생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심이 어디에 두어 되냐 말이죠. 힘이 되어집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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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지금 파라에서 흘러는 또 전체적인 언약이 또 무엇인지 또 흐름을 차야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중에 일어난 세계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잠깐 소원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3차 산업인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벌써 23년이 됐어요. 왜 산업인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또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고 바로 몇 년 뒤에는 산업현장, 그 중에서 산업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사들은 이미 그 현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번 총 주제가 서밋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사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3절,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강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강에서 서밋과 미션을 얘기했습니다. 이 서밋과 미션은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은 중지자입니다. 물론 대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여러분은 중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중지자로서 산업인으로서의 컨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컨셉이 어떤 겁니까?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세기 22장 13제로서 19절,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시스템은 뭡니까?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시스템에서 솔직히 뭘 누려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컨텐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컨텐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을 가진 원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원두의 컨셉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사회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원조가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은 뭐냐? 말씀 대로 인도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단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언약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알아야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미션을 찾았어요. 가난한 땅을 떠나래요. 아니, 가난한 땅으로 가래요. 처음부터 가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미션을 하지 말고 이유를 알고 미션을 성취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미션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서밋이고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이고 사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달 컨셉을 가져야 돼요. 전달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뭘 봐야 되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세상에 온 저주가 바로 홍수입니다. 그때 노아를 세우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또 사람들이 재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보내주신 그 방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가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대가 막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이수를 부르시고 또 다이수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스 16장까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 전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전달하라고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불과 몇 년 후면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길 것입니다. 또는 자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후대들에게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미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의 인생이 인턴십이에요. 제 일의 인턴십은 뭡니까? 인턴십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희망을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이 이게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겨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인이 되면요. 듣고 듣고 또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게 각인된 사람하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그런 깊은 은혜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인턴십이 있습니다. 제2의 인턴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받은 응답이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릴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인된 것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뿌리 내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또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이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꿨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요셉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금방 총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한 13년 동안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게 요셉의 인턴십이었습니다. 그 인턴십 가운데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고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3의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린 응답이 있다면 받을 응답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 다른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뭐가 바뀌냐면 체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체질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백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땅에 그 어떤 성공자가 받을 응답과 다른 응답이라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형편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 사정에 상관없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밋과 포럼입니다. 뭘 포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요 산업인이란 말이죠. 산업인데 여러분이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성교사입니다. 성교사 성교사 컨셉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성교사가 된 거예요. 그거 총리가 되어서 따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교사인 거예요. 성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건 성교사가 아니에요. 성공한 이유는 이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성교사예요. 성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흑아미 세력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포럼하는데 뭘 포럼했냐 천명을 포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먼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소명을 포럼해야 됩니다. 어디서 포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날 부르신 것을 어디서 포럼하냐면 현장에서 포럼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포럼할 게 있습니다. 하명을 포럼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서로 언약을 붙잡고 포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을 하는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랩뉴스들이 사실 세 가지 실천할 것 중에 이건데 여러분들이 기도 콘텐츠 경제 헌금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였습니다. 만들어입니다. 이런 세 가지 콘텐츠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세계산업인대회 메시지 중요한 요약들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한겁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붙잡으세요. 나를 서미스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구나. 아 이것을 내가 미션을 잡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인턴십이구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포럼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여러가지 코로나 일어나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압박도 오고 여러가지 사인들이 보이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만 자꾸 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지금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주변에 여러가지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이 밖에 너희들께 보여줄 게 없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노아에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모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시대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가 바로 구원자이세요.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소가 표적인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표적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노아에게 계속 언약만 붙잡으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언약만 붙잡으라 그랬어요. 다이색에게 언약만 붙잡으라 그랬어요. 바울도 언약만 붙잡았어요. 교회에서의 중요한 인물들도 언약만 붙잡았어요. 언약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리가 그거예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영원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표적 운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표적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적 운동을 안 하면 성경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표적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표적 운동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콘텐츠죠. 기도 전도 헌금 콘텐츠가 성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번 잠깐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나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뜻을 합해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공감할 만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발전되니까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석시킵니다. 이건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변질은 뭔가 자꾸 모양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과 희석은 어떻게 보면 듣기는 좋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표현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율법주의 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바로 율법주의 입니다. 자 또 복음을 희석시키는 건 뭘까요? 신비주의 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로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억지로 눈에 보이고 억지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언약이 아닌 다른 체험 신비주의 입니다. 신비주의가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입니다. 인본주의가 또 위험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인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없고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누린 거에요. 위드 위드 위드를 누려야 돼요. 내 개인의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에요. 나의 콘텐츠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살린 증거 입니다. 표적 운동 하려면 이런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마니엘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니엘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마니엘 바로 이사야가 인마니엘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는 계속 저주와 제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살리실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원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마니엘 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입니다. 원리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힘듦은 사실은 없어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은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질문을 해보거나 기도를 해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게 원리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 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마 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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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